나중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쟤는 레벨업은 나중에 하고 와.. 어려웠다 일단은 그거 또 신규 유닛을 얻었으니까 그치 이걸 받아야지 네 통전금 또 새로 받고 강웅터 들어와서 이 와중에 강웅터가 돌아왔네요 안녕 안녕 오케이 다시 라디오 하실 건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진행할 거예요 우와 뭐 했다고 목 아파 뭐지 이게? 광고 하나 보는 것도 더럽기 힘들어요 하고 다녀와라 집 보내고요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아이템을 모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템을 대광란은 언제쯤 플레이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곰 5마리 다시 한번만 돌리고 곰 5마리 다시 한번만 돌리고 곰 5마리 다시 한번만 돌리고 그 다음에 다음판에 그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빼고 넣고 이대로 가도 되나? 문제는 없겠지 갑시다 라따라따라따라 따따라따라 따따 으흠 편안하게 편안하게 플레이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자 난이도 높아요 난이도 높아요? 여기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데 적당히 높아요 오케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끝 다음꺼 초반에는 쉬운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무서워서 언제 그 친구가 튀어나올지 몰라 귀가 튀어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3번 고무고양이로 귀막 두귀나 가봐라 너네들끼리만 해결해 봐 일단 계속해서 보낼게요 유닛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가자 특별히 나오는 유닛은 없어요 대응에도 왜 방벽으로 다 깨는데 저기요 뭡니까 이게 쾅 끝 우와 깼다 그래서 곰같은 마누라 이렇게 해서 달릴게요 이것도 한 3성까지 2성? 3성? 까지만 플레이하고 기다릴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플레이 아니 오늘 이미 많이 플레이를 했구나 어쨌든 간에 2성 다타타 다타타타타타타 그냥 뭐 이미 깰 수 그 가장 중요하게 깨야 할게 에는 깨기 때문에 편안하게 플레이어면 될거에요 편안 편안하게 편안하게 음 곰선생님이 나타나셨구만 타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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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타타 업그레이드 도대체 곰이 몇마리가 나오는거야 그 다음에 하고 손하고 소환하고 수환하고 수환하고 끝 수환하고 수환하고 끝 떠란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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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네 생각보다 오케이 마늘과 쑥 마늘과 쑥 여기는 솔직히 무서워 이렇게만 보냅시다 이렇게만 보내면은 괜찮을걸요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저 캥거류도 그거 다중일까요? 그게 궁금해지네 갑자기 음 저 캥거를도 저 캥거를도 그 캥거를도 귀여워요 근데 그 하는짓은 그렇게 귀엽지 않아요 네 공격하는 애랑 그렇게 귀엽진 않아요 그다가 되게 아파서 애가 톡톡 톡톡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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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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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오케이지? 몰라 오케이 아야 정신한건 잠깐만 정신이 몽롱해진다 안돼 안돼 약기운이 올라오고 있어 긴장 어 약먹은 기운이 지금 올라오면 어떻게 해 안되지 안되지 잠시만요 지금 약간 멀쩡과 멀쩡이 아닌 상태 딱 그 사이를 갖고 있어서 이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조금 깨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야 사탕 좀 먹어야지 헤헤 죄송합니다 사탕 좀 먹었죠 아우야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어 안돼 그러면 안돼 그냥 꽃티켓 찬스 나중에 곰탕은 맛있어 곰탕은 솔직히 먹어본 적이 있나 기억 안나요 근데 곰탕이 왜 곰탕이지 오프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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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좋아하세요 어떤 사탕이냐이 다 다르긴 한데 네 나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얘는 약 대용으로 먹는거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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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포 그치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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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끝 오씨 놀래라 왜 여기 내 기억상 분명 제가 튀어나오는데 왜 제가 안 튀어나오지 했더니만 역시 건드려 건드려야 튀어나오는거였어 참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곰돌이가 아니 내 말이야 곰돌이가 아이 삑사리가 왜 났지 곰돌이가 어 이 게임 컨셉상 선생님이에요 조금 세게 때리는 것만 빼면은 선생님이란 컨셉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곰 5마리는 가죽이에요 네 엄마아빠부터 시작해서 짝 짝있죠 갑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오케이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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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좋구만 끝 마지막 벽판 여기에서 이제 미친듯이 또 나오겠지 응담 여기가 마지막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아니네 마지막 아니네 마지막일줄 알았는데 아니네 응 그럴 수 있어 한 다음에 마지막일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만 기다립니다 한번 돈을 모았다가는게 나와서 이야 아이고야 혹시 네놈이 나올줄 알았다 기다려야지 뭐 그럴 수있나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너 빨리 죽어라 너 빨리 죽어라 뭐야 왜 버티고 앉아있어 뭐야 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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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이제 달려 변환 오케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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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돈을 많이 줍지는 그냥 밥먹고 올게요 내가 다녀오세요 야 뒤에 떠있는거 뭐냐 저거 4번 5번 1번 1번 3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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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그 다음에 1번 1일3 4 1일3 4 1번 1일3 4 1번 1일3 4 오케이 이런식으로 달리면 되는구먼 유닛이 부족해 아니 거의 다 돈이 부족한거지 오케이 좋아요 쭉쭉 부족하지 않을 때까지 미니스는 계속해서 소원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버리고 소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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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야게 저리해라 저리해라 오케이 와 끝난다 저희 긴 대장정에이를 벌써 먹고 왔어요 되게 빨리 드시네 오케이 끝났다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 아니었던 건데 응 이게 마지막 아니지 봐봐 아니네 아니네 마지막 아니네 진짜 마지막 남아프리카 북극곰 밥이 과일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초원으로 초원거리 공격 초원거리 아는데 초원거리인건 좋아 근데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돌아가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아마 울트라 슈퍼레어에서 석공을 데려가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공을 데려가도록 하구요 그리고 슈퍼레어에 들어가서 어딨냐 광란의 고양이 빌더로 바꾸고 유닛을 달려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바나 AF 80 에덴 안 uje 조언하고 뭐야 바로 나오네 오케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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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게임은 끝났다 안타 머신데이로 그리고 뭐야 어후 렉걸려 역시 너무 그거 소환 유닛들이 많으면 렉걸리는 거구나 어쩔 수 없이 소환 소환 소환하고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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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어 하고 하고 으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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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그 다음에 소환 이번에도 역시 이기했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 다행히도 이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땐 문제가 있진 않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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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리가 몇이길래 제가 데미지를 받아 아 말도 안 돼 뭐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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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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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오르걸려는데 김탈셔요 얘가 그 팬더곰이 진짜 마지막이겠지? 그래 갈려 오케이 마지막 눌보호가 나오지 왠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지만 3번 또 다 세면베 떼 once 슬픈 NI OK 5번 다 어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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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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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근데 조금 귀찮겠다 밀고 밀고 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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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아니 두두 아니 저 수달은 데미지에 비해 뭐냐 진짜 돈을 뒷동안큼 줘요 그래서 싫어 오케이 버팁니다 아 제발 돈 좀 줘 제발 돈을 줘 돈이 필요해 쟤도 사거리가 돌집이옷이야 다행히 한 번에 죽지는 않는구나 데미지 순간 빌리는 거 보고 놀랬다 한 번 한 다음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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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지 그치 이대로 안 끝나지 왜 이대로 끝나면 재미가 없지 그치 끝났을 리가 없지 그치 이대로 코너스인데 이대로 끝낼리가 없지 코너스인데 다른 게임도 아니라 이 망할 게임인데 이 망할 게임인데 그대로 끊을 리가 없지 그치 절대로 끊을 리가 없지 그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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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채택참 못봤네요 네 방금 전에 나무들 보고 맞았어요 네 끝 끝 와 놀래라 오케이 오늘 양코넨전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거에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뿅 항애바이트 오지 Dot 모아 위로 소망 좋았 Mus이 클로하 obic 지하